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정말 맛있었어요 흑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흑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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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리오오오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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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너무 맛있엉 맛있엉 딱 맛있엉 굳굳굳굳굳굳 짭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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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어색 고기 여기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엉 그랬어 그것도 너무 맛있엉 근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도둑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야 혀진이 집에서 치킨이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뒷부분이 잘 먹어야겠어요 이 소리도 잘 먹으면 더 맛있었죠? 간장은 간장밥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전체 고추장은 일정도 맛있었어요 그럼 이 소리도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을때 요소스는 바로 살이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뭐에요? 꼬리꼬리꼬리 그래서 좀 더 잘 먹었을때 쪼꼬리꼬리꼬리 너무 맛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치즈가 나갔어요 이 라면은 그냥 잡아먹을 수 없네요 너무 맛있어서 나는 매운 라면을 먹다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치즈가 레시피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서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짜리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